2023년 2월 16일 목요일 현재 시각 오후 2시입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글래스 누덜이랍니다 우리말로는 당면이죠 당면 글래스 누덜 스톨 글래스 누덜 위드 떡 몇개에 몇조각 들어가있습니다 오리고기요 맥싱거 먹으면 몸에 좋답니다 레몬즙 한번 뿌려보고요 비주얼은 괜찮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글래스 누덜 당면은 조금 더 얇은데 맛은 똑같습니다 당면 맛인데 여기 뭐 여러가지 다른 양념들하고 잘 섞여서 되게 맛있는데요 오리고기 한번 먹어볼까 괜찮다 젓가락을 원하시면 초기에 가면 젓가락 줍니다 여기는 아살린 레스토란트 배전유율 바르고 외국인 손님도 많고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요거 25,000깁입니다 25,000깁 25,000깁 30,000깁에도 2200원이죠 2,000원 2,000원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착합니다 우리나라 당면 생각날때 이거 먹으면 좋겠습니다 어둡면이 좀 그것보다 낫습니다 누들 국수로 그렇게 생각해서 양이 되도록 나와서요 괜찮은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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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